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단 사이비 단체가 최근 들어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미원회에 제소하거나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수정이나 반론 보도가 이유인데 사실은 이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단 사이비 단체들이 최근 기독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구티비에서도 최근 한 2단 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2단들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기독 언론사들이 2단 관련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언중희에 출석하기 전 담당 기자는 기사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자 대부분 일상 업무를 하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합니다. 자칫 민사나 형사소송으로도 번질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커 유사한 기사를 쓰기가 꺼려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론을 할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과거의 자료까지를 전부 찾아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나만이 겪고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이 있었죠. 기독 언론들에 따르면 2단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주로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입니다. 언중위에선 대부분 반론보도를 제안합니다.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2단 단체의 입장을 실어주는 방식이라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현대중교에 따르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단은 반론보도를 실어준 언론을 마치 호위 왜곡 보도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낸 것으로 교도들에게 홍보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실제로 신천지는 한 언론사가 반론을 실어준 것을 두고 호위 과장 보도를 인정했다며 신천지가 운영하는 천지일보를 통해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론보도를 마치 정정보도를 한 것이냐는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음해하기 위해 이런 기사를 작성했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거 신도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2단 전문가들은 언론사가 2단들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그것이 설레로나마 2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보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